B-U-L-L-D-O-K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독입니다 네 저는 불독의 보컬 진이입니다 저는 불독의 메인보컬 소라입니다 네 저는 불독에서 막내이자 래퍼를 맡고 있는 형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독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세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독의 리더 래퍼 키미입니다 불독 강아지가 보통 평소에는 온순하고 굉장히 충성심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무대 위에서는 강렬하게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팬분들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불독이라는 팀명을 저희가 지었습니다 걸크러쉬에 가까운 느낌인데요 저희가 우선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지들이 다 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다 힙합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저희가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못해요 청순한 걸 아 왜 우리도 잘해 잘해? 해봐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큐티 큐티 안 넣어올려 아 아아 하하하하 할렘이 앞에 붙어 할렘할 망고 지금도 약간 느낌 온다 그게 제가 프로세스 1.1 할 때요 저는 분명히 화장했거든요 근데 화장 안 한 것처럼 생얼처럼 나갔어요 근데 비비랑 눈썹 정도로 발랐는데 그 분들이 그 대중분들께서 저한테 할렘에서 온 할머니 같다고 할렘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 어른분들이 하시는 그 스모킹 같은 걸 할 것 같다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막는데 23시거든요 제가 맞습니다 되게 친구들이 저를 좀 세다고 해서 약간 빠세이 아니면 세박 이런 식으로 되게 별명들이 좀 있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말 잘해라 언니가 펀치를 했었거든요 말 잘해라 근데 그게 캡처가 돼서 올라온 적이 있는데 저희랑 했을 때 말고 예전에 언니가 힐을 신고 심지어 했는데 근데 김동현 선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펀치가 720이 나왔는데 언니가 820이 나온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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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는 일단 일반 성인 남자보다 잘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갔는데 심지어 막 직장 남자분들이 계셨어요 등치 이만하신 분들 근데 최고 점수가 9550이었는데 언니가 9450이 된 거예요 그분들은 막 8000이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처음엔 막 여자니까 막 이렇게 보다가 눈이 이렇게 커지고 갑자기 깃속말을 일단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명수도 일단 한 명 늘어났고요 제가 4인조 그룹 활동을 했는데 이제 5인조로 한 명 더 늘어나면서 멤버도 많아지고 더 든든해진 것도 있고요 회사적으로도 일단 뮤비 지금 찍는 환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경 써서 더 공을 들이고 아름답게 찍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그만큼 제가 실력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더 좋은 회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데뷔를 앞두고 너무 떨리고 설레고 빨리 팬분들 앞에서 저희 안무와 노래를 선보이고 멋있는 무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스라엘 이거 좀 깎아보고 I'm gonna right now Yeah, I'm looking for you 누가 봐도 미쳤단 말해 나를 욕해도 상관없어 누가 날 멈춰 너를 쌓여 껌 좀 씹어줘 그래 에이, 뭐 어때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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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너의 눈 널 어때요? 털이 좀 없어 그래 에이, 뭐 어때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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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좀 시시해 너도 다를 것은 없지 하루 강아지가 어찌 범을 알지? 그래서 난 올라가 호랑이 머리까지 맞닥뜨리기 전까지 결과는 미지수지 자유로운 바이 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애들 머리 밟고 위로 난 올라갈 거 아냐 연습해 펀치라이 난 없어도 고개 끄덕이 No Let's go to the party 나만 믿고 따라와 Let's go to the party 날 이끌리게 하는 밤 멈추지 마 날 푸른 웃어 아니 멈추지 마 I'm gonna right now Yeah I'm looking for Yeah 누가 봐도 미쳤단 말에 나를 욕해도 상관없어 누가 날 멈춰 너를 쌓여 껌 좀 씹어서 그래 내 몸 어때요? 에 에 오 에 오 에 놀면 어때요? 자리 좀 없어 그래 내 몸 어때요? 에 에 오 아 아 아 남잔 다 똑같다고 No love No love No no 모두 다 현실이라고 벙 소리 하지마 음 음 음 음 음 음 네 네 네 you are you not there 더 있좀 없어드리 b-u-l-i-k b-u-l-i-k